여기가 백화점이다. 시사 쓰면 괜찮아요. 상으로 수술할 수 없는 거구나. 자자 여러분들의 필요하신 것만 가져가셔야 돼요. 저는 취디 천 원 전과자 하고 이거 하나 줘. 신용분도 괜찮은 걸 드려야 해요. 너도 모르게 빠져들어가 수도한 고생 같다는 널 해 유님. 테이프 내놔. 테이프 내놔. 팩즈 팩즈. 진짜 팩즈인 거야? 아니 너. 미안해!